지난 14일 동구 율빈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방과 전기, 가스 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화물질과 콘센트, 가스벨브 등 어린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위험을 찾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170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해 각 가정에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그동안 전통시장과 행락지 등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펼쳐졌던 안전점검 행사와는 달리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이 안전점검 습관을 들이고 부모도 함께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